여러분 이 사례가 좀 흥미롭습니다. 관악구청장 여러분 서울구청장 선거 가운데서도 관악구청장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지역인 것 아닙니다. 그래서 조작률이 커집니다. 마치 여러분도 보시죠.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지역별로 조작값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시 종로구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 참가자수 기준으로 32%를 조작하거든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낙연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고 황교안 후보를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니까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관악구청장 선거가 특별한 경우입니다. 조작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이 표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관악구입니다. 대학동 민주당 플러스 9.4 국힘당 마이너스 9.4 삼성동 플러스 7.8 국힘당 마이너스 7.8 그래프를 딱 보게 되면 조작을 상당히 심하게 한 지역이다. 서울의 다른 구청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게 한 지역이다는 감을 딱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천 퍼센트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천 퍼센트 조작을 한 거죠. 오른쪽이 전라북도 정읍시 고창군 선거구입니다.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부정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한 번 더 이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값이 큽니다. 이렇게 값이. 차이값이 큽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차이값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 크다는 이야기는 먼 거 아니까. 여러분 이 지역은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구청장 선거로서는 가장 높은 조작률 적용합니다. 20%를 훔칩니다. 국민의힘의 이행자 후보가 관악구청장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것이 선관위 발표를 보게 되면 4만 206표입니다. 이것의 20%가 얼마인 거 아닐까. 8041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훔쳤네요. 유일하게 20%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다른 모든 구청장 선거는 10%를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한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이행자 국민의힘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0%를 득표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사전투표 조작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죠. 조작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네요.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49%인데 무려 사전투표율이 56%, 7%를 뻥튀기한 겁니다.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가장 높은 조작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행자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50%인데 사전 득표율이 42%인 겁니다. 8%를 빼앗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뭐죠?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박준희 민주당 후보 11만 8,303표, 미래통합당 이행자 후보 10만 5,191표, 표차가 여러분들 얼추 어떻게 됩니까? 1만 3천 표 정도 차이를 냈네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냈네요. 조작을 해가지고. 20%를 조작했으니까 조작값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대부분 2천 표, 3천 표 정도를 넘겨줬는데 여기처럼 8천 표를 훔쳐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8천 표를 훔쳐간 것은 거의 유일하고 20%를 조작을 한 것은 거의 유일합니다. 관악구가. 박준희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특별한 여러분들 이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1번이 조작된 거지 않습니까? 중앙선거 알림에 발표한 모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다 조작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앙선거 알림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도 다 조작된 겁니다. 왜? 사전 득표수 플러스 당일 득표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20%를 훔쳐온 것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 단위별로 모두 다 20%를 훔쳐간 것을 다 원위치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4번이 진짜 사전 득표수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훔쳐갔죠. 진짜는 4만 6천 표인데 민주당 후보는 사전 득표수 승관이 발표가 5만 4천 표라고 발표한 거냐. 어마어마 더한 겁니다. 이행자 후보는 진짜는 4만 8천 표인데 여러분들 중앙선거에 발표된 자료가 4만 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을 더하게 되면 마지막에 나온 것이 바로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옵니다. 민주당 후보는 11만 262표. 통합당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는 11만 3232표. 2,970표 차이로 20%의 조작에도 불구하고 이행자 후보가 승리하는 선거였다는 겁니다. 가장 특별한 적이 바로 민주당. 관악구청장 선거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20%는. 여러분 숫자는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인정사정 볼 거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숫자는 너무나 그러니까 이 소위 전산 조작하는 사람들이 배움이 좀 많아가지고 숫자가 갖고 있는 위력의 그 숫자가 갖고 있는 폭발력을 알았으면 이런 조작 안 할 거라고요. 아니면 국회 움직여가지고 그냥 공상당처럼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발표 안 하든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그냥 훔친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가 선관위 자료입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당일투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구해보니까 뭐냐. 관악구청장에 당선된 박준희 민주당 후보는 0.85가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비율이 당일투표에 100장을 얻는 동안에 사전투표를 85장 얻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몇 장 나왔습니까. 73장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이야기죠. 국민의힘의 이행자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당일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62장을 얻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0.62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뭡니까. 0.74가 나온 거 아닙니까. 100장당 사전투표지 74장을 얻었더라. 진짜는. 그런데 표를 빼앗겨가지고 중앙선관위 자료가 62장밖에 없다라. 이렇게 발표한 거죠. 이렇게 조작을 전국을 다 한 겁니다. 전국은.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다 한 겁니다. 당락이 바뀐 4군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8군데 조사하면 다 당락을 뭡니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의 당락과 관계없이 시군구의 기초자치의 기초자치의 기초자치단체장과 당락과 관계없이 광역시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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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당락과 관계없이 모두 다 뭘 했습니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낙선시켜야 될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그대로 얹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가지고 모든 전국의 선거를 다 뭐죠.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늘이 떨어졌습니까? 땅에 쏟아났습니까? 중국에서 왔습니까? 러시아에서 왔습니까? 아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최종 생산품이 여러분들 바로 선거 데이터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된 최종 선거 데이터가 중앙선거 관련된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결과물로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내놔야 될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사전 득표 득표수를 다 조작을 했으니까 총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총 득표수를 기준으로 했으면 당락을 결정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듣겠습니까? 한번 덮어보시죠. 여러분 지금 자료는 제가 손을 댄 게 하나도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게 되면 공식적으로 법규에 따라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여러분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개된 자료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숫자 덩어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정신이 없지만 생업을 하면서 전산을 하는 제야 전문가가 도대체 나라가 이런 꼴이 돼서 안 되겠다. 어떻게 나라가 이런 꼬라지가 되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숫자 사이의 규칙을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이 뭡니까? 교육감, 서울교육감 선거는 조전혁 여러분들 후보한테서 50%를 사전투표 득표수의 50%를 동단위별로 다 빼앗아가지고 뭐죠? 조 의원이 함께 넘겨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겁니다. 경기도지사선거는 어떻게 한 겁니까? 김은희 함께 10%를 빼앗고 정의당 후보 함께 30%를 빼앗고 강용석이는 엄청 찍혔으니까 강용석이가 사전투표 득표수의 50%를 빼앗고 몽탕 누구한테 밀어주는 겁니까? 김동영이한테 밀어준 거 아닙니까? 지역별로 다른 그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뭘 가지고 숫자 사이를 숫자를 뭡니까? 숫자 사이의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공방선 숫자 사이 어떻게 규칙을 찾아납니까? 우리 머리로는 안 되지만 컴퓨터로 하면 연산을 하면 검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따따따따따 해가지고 뭡니까? 이 숫자에서는 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관악구청장 선거 데이터는 뭐가 만들어낸 겁니까? 관악구청장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만들어진 숫자지 않습니까? 옆에 보시는 게 이게 만들어진 숫자지 않습니까? 인공 숫자지 않습니까? 맨 메이든 남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숫자는 규칙이 없습니다. 지 멋대로입니다. 이걸 자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작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난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규칙이 없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를 도입해가지고 돌리더라도 이거는 규칙을 못 만듭니다. 왼쪽에 있는 뭐죠? 서울시 관악구청장 선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인공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관악구청장에서 사람이 만드는 숫자다. 관악구청장에 선거되어 있다.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제작된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작을 했냐? 무엇이 그 숫자를 만들었냐? 숫자를 만든 공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숫자를 만든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숫자를 만든 공장을 찾아보니까 뭡니까? 바로 이행자 국민의힘 후보가 동별로 사전투표 득표수에 얻은 것을 20%를 빼앗아가지고 박준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져가는 것이 그 규칙이 바로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을 발견했기 때문에 뭐죠?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후보별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중앙선거 관리의 자료가 다 가짜니까 그 가짜를 분석해가 진짜를 찾아낸 겁니다. 공장을 찾아낸으니까 조작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관악구청은 20%를 조작을 했고 다른 구청은 10%를 조작했고 민주당이 8대를 먹었는데 네 군데가 다 뭡니까? 조작질을 해가지고 당락을 바꾼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선거 무효입니다. 왜? 조작질을 했으니까. 조작질을 해가지고 뭡니까?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무효죠. 당락이 변경이 안 되더라도. 그런데 지금 당락이 변경된 거가 네 군데라는 거죠. 성북, 강북, 은평, 관악구 네 군데 구청장 후보들이 나서거나 아니면 구민들이 나서가지고 선거인도 소청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오늘이 마감일일 겁니다. 14일 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5시부터 방송을 한 겁니다. 선거인도 나설 수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무리 선택적 수사라고 하지만 검찰들은 기본적으로 젊은 나라를 어떻게 보냅니까? 촉이 있잖아요. 촉. 그래서 이런 문정권 하에서 정치검찰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정치검찰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산업부 블랙리스트, 대장동 사건, 백형동 사건, 권순일 뭐죠? 재판거래 사건,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사건 다 이런 덮었지 않습니까? 검찰들이 풀처럼 뭡니까? 바람처럼 눕지 않습니까? 정치검살들은 다 선택적 수사에 익숙한 겁니다. 이거 하면 내 경력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거죠.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대상에 권력의 끝인 겁니다. 본인 물러날 때 65세입니다. 한참 일할 때입니다. 오명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실 쪽에 서고 진실 쪽에 서는 것은 생각보다 인생이 짧기도 하지만 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통령 해가지고 나오면 66세입니다. 우리가 얼마까지 삽니까? 90세도 살고 기분 나쁜 100세도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이 하태경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나이 37, 38이고 52, 53입니다. 가야들끼리 얼마나 머냐 이야기죠. 나도 그런 생각하는데 내 나이가 62세지만 앞으로 수명이 얼마나 갈지 모른다. 그 길고 긴 세월을 거지 쪽에 서가지고 이완용이보다 더 욕을 처먹고 이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 간 자체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586 운동군들 선거를 다 훔친 거 아닙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 지금 나이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58세, 59세, 60세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30년, 40년이 남았는데 선거를 다 도독질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숨기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나왔는데.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2주가 안 돼가 이렇게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몇 표 훔쳤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시각이 좁냐 이야기죠. 그렇게 짧냐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야기에요. 자식들이 있는데 뭡니까? 아버지가 다음에 부정선거를 총책이었다, 주범이었다, 공범이었다, 협력자였다, 부역자였다.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냐 이야기에요. 내 이야기가. 이런 짓 한 사람도 다 누굽니까?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럴 거 아닙니까?